이 날에는 그루먹고 울비기도 대우 싫더니 증신먹고 아들질리 한 꼬라덩에 들어가서 낳치기를 하지 뭐 낳았었던 짐은 그게 함박핑글 돌아가면서 난게 팍팍 꽂히는 얘기를 하는기야 다섯 번씩 던져서 제일 꼬르바이가 제일 어른인데 꼴 하나는 베어주고는 또 낳치기를 하지 뭐 어떤 때는 재수에 옮겨서 매번 찍사게 베주다 말고 또 운 좋은 날에는 꼴 한 짐을 곧자루 지고 내려오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